어떤 사람들은 뇌스링을 짜고 한다고 말하지 각본에 의해 기술을 부린다는 거야 우리는 진짜 피와 땀방울을 흘리는 거야 아무런 고통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지 그래서 내 참패에 의해 챔피언 벨트는 더욱 더 값진 거야 진짜 피와 땀방울이 묻은 챔피언 벨트이기 때문이지 진짜 피와 땀방울이 묻은 챔피언 벨트는 더욱 더 값진 거야 챔피언 벨트는 더욱 더 값진 거야 챔피언 벨트는 더욱 더 값진 거야 챔피언 벨트의 1917 챔피언 벨트 he clイ 잔고 탁시 ienda 비 Robin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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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